응? 뭐야? 에이 뭐긴 곧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당신이랑 멋진 데서 식사하려고 내가 예약했지 여기 통으로 빌렸다 우리 다음주에 가서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맛있게 밥 먹고 오자 헐 뭐야 이렇게 감동주기 있어? 돈 많이 썼겠다 그까짓 돈 얼마든 써도 상관없어 내 마누라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못살아 정말 그럼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갈까? 에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? 어머님 혼자 되신지 이제 1년도 안됐는데 쓸쓸하실 거 아니야 나한테 결혼기념일은 남편이 생긴 날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가 생긴 날이기도 한데? 그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서 같이 먹자 하여튼 착한 건 알아줘야 돼 그래 그럼 엄마 모시고 가자 엄마한테 잘해줘서 항상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당신한테 잘할게 직업에 외모에 재력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여기서 더 잘하기까지 하면 어 세상 여자들 질투에 나는 어쩌냐 나는 이미 3대 도둑 반열에 들었는데 으이그 하여튼 느끼한 멘트로는 못 따라가겠어 아무튼 어머님한텐 내가 얘기할게 그래 이따 일찍 퇴근할게 가면서 당신 좋아하는 꽃이나 사가야겠다 슬슬 튤립 풀 때 됐지 별걸 다 기억해 고마워 여부 잠시 후 어머님 응 그래 새아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요 그냥 어머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죠 아이고 하여튼 싹싹하기도 해라 밥은 잘 먹고 다니지? 그럼요 저보단 어머님이 걱정이죠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식사 대충 하시는 거 아니죠? 그러시면 저 막 아무 때나 가서 검사할 거예요 못으셨나?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잘 먹고 있어 신경 써줘서 고맙다 어디 가도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없더라 친구를 만나도 옆집 엄마랑 얘기를 해도 다들 며느리 욕하느라 바쁘더라고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그보다도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식사해요 토요일에요 토요일? 그때 너희들 결혼기념일 아니니? 네 맞아요 그이가 멋진 레스토랑 예약해뒀대요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휴 너희들 기분 내러 가는데 내가 따라가서 뭐해 난 그냥 집에 있을게 결혼기념일을 부부가 보내야지 시엄마가 끼면 쓰니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 한다 에이 아니에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그런건데 그이도 좋다고 했다구요 에휴 개야 지엄마니까 그런거고 제가 그이한테 먼저 졸랐는데요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자구요 저 결혼 안 했으면 어머님처럼 인자하시고 좋은 시어머니를 어디서 만났겠어요? 그니까 그날은 저랑 어머님 기념일이기도 해요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아셨죠? 아휴 못살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우리 새아기 말빨은 못 이기지 늘 나 챙겨줘서 고맙다 늘 시아버지 그렇게 가시고 나한테 더 마음 쓰는 거 알고 있어 항상 고마워 우리 새아가 별 말씀을요 그럼 다음주에 뵈어요 어머님 일주일 뒤 짜잔 아이고 비싸보이네 아 경치 장난 아니다 여보 경치도 끝장나지만 여기가 맛이 그렇게 좋대 제일 맛있다는 메뉴로 예약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우린 먹기만 하면 돼 잠시 후 아참 여보 이거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우리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행복하게 지내자 헐 이거 다이아반지잖아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잘했다 성태야 새아가 너 너무 검소하게 다녀서 나라도 뭐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성태가 해줬으니 됐네 지금은 세번째 결혼기념일이고 다이아반지지만 서른번째 결혼기념일이 되는 날엔 당신만을 위한 집을 지어줄게 궁전같이 예쁜 집 그니까 계속 내 옆에 있어줘 진짜 감동주는 거 뭐 있어 고마워 여보 어머니 괜히 죄송해요 눈물 보여서 아휴 아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이 잘 사는 거 보니 내 마음 편하고 좋구만 지금처럼 예쁘게만 살아라 나는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 그저 너희들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우리 새아가 내 며느리 돼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 여보 자 이제 얼른 먹자 식겠다 엄마도 드세요 응 그래 그래 어여 먹자 한 달 후 나 내일 출장 있거든 가서 한 3박 4일 이따가 올 거야 혼자 있을 수 있지 내가 뭐인가 잘 있을 수 있지 근데 무슨 출장을 그렇게 길게 가 보통 가도 1박 2일 정도더니 아휴 요즘 우리 회계사무소 고객이 좀 줄어서 고객 유치차 가는 거지 뭐 가서 비위도 좀 맞춰주고 고객으로 모셔오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원래 돈 많은 양반들 골프 여행이니 뭐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에휴 우리 남편이 고생하네 고생이 개인 사무실 여니까 뭐 수입이야 좋은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괜찮아 그리고 나도 이게 더 좋아 맨날 일 많이 해도 적게 해도 똑같은 월급 받는 것보다 하는 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보람도 있고 나 위해서 항상 애써줘서 고마워 짐은 내가 싸줄게 아니야 내가 쌀게 당신 힘들게 뭘 그런 걸 해주려고 그래 에이 그래도 내 남편이 3박 4일이나 밖에서 자고 와야 되는데 내가 손수 챙겨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2주 후 여보 나 문산 가느라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갑자기? 양복은 있었어? 옷 안 갈아입고 가? 친구 거 빌려 입으려고 워낙 멀어서 집에 들렀다가 가기가 좀 그러네 장례식장이 어딘데? 부산 응? 부산까지 간다고? 지금? 아니 저 내일 출근은 어쩌구 가서 얼굴만 비추고 와야지 뭐 아무튼 나 못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 내일 보자 어 그래 알았어 일주일 후 자기 언제 퇴근해? 요즘 퇴근이 맨날 늦네 벌써 9시가 넘었어 에휴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아마 집에 들어가면 이따 1시 좀 넘을 것 같은데 1시? 아니 뭘 그렇게 늦게 와 밥은 어쩌구 사무실 근처에서 대충 사 먹지 뭐 늦어서 미안 먼저 자 알았어 보름 후 여보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미나 있어서 갔다 올 거거든 혼자 있을 수 있지? 일주일? 아니 그리고 갑자기 왜 세미나? 생전 그런 소리 없더니 최근에 생겼어 회계사들도 이제 집단 지성으로 뭉쳐야 되는 시대라 세미나는 뭐 며칠이면 끝나는데 오랜만에 동창들이 만나서 회포 좀 풀자길래 다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기로 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아니 뭐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집을 자주 비워? 툭하면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에이 그 정도 이해 못 해주진 않잖아 우리 자기가 그치? 일하느라 그런 건데 그거야 그렇지만 나 이번에 다녀오고 나면 우리 1박 2일로 일본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내가 시간 빼볼게 다 알았어 일주일 뒤 예 아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?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말이다 네 어머님 왜 그렇게 목소리가 다 죽어가? 무슨 일이 있어?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의가 좀 이상해요 성태가? 왜? 그놈이 잘 안 해줘?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잘해주긴 하는데 요즘 자꾸 출장도 가고 늦게 들어오고 저랑 얼굴 마주대고 말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채 안 돼요 에그 바빠서 그러겠지 걔 총각 때도 한창 바쁠 땐 회사에서 먹고 자고 다 했었어 그래도 결혼했다고 집엔 들어가나 보네 그래요?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좀 찝찝해서 내 아들이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 다 그래도 걘 허짓거리 할 놈 아니야 그건 너도 알잖니 그쵸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도 잘해줘 바쁜 시기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다 네 어머님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연락하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3개월 후 퇴근 시간 맞춰 사무실 앞에 깜짝 놀랐어요 등장하면 엄청 놀라겠지 오늘은 서프라이즈로 데이트 나야겠다 어? 여 어? 저게 누구야? 여보세요 응 여보 웬일이야? 아 저기 자기 어디야? 나? 아직 사무실이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아휴 할 일이 아주 산더미다 산더미 아 그래? 누구 만날 일은 없고? 만나긴 내가 누굴 만나 사무소 일로 바빠 죽겠는데 내 걱정하지 말고 저녁 잘 챙겨 먹고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? 사랑해 어 그래 뭐지? 왜 거짓말을 아무래도 안되겠어 따라가 봐야겠다 1시간 후 선희야 어? 웬일이야? 너 살던 오피스텔 말이야 거기 아직도 살지 나 사는 오피스텔? 응 나 여기 이사온지도 벌써 5년은 됐겠다 너 몇 층 산다고 했지? 혹시 6층 맞아? 응 맞아 왜? 저기 있잖아 지금 우연히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너네 오피스텔 6층으로 올라갔거든 혹시 아는 사람인가 해서 글쎄 내가 문을 열어본 건 아니라서 아 근데 좀 전에 엘리베이터 소리 나긴 했어 우리 옆집 신혼부부 온 것 같던데 신혼부부? 아휴 말도 마 얼마나 시끄러운지 같이 퇴근을 하는지 어쩌는지 퇴근 시간만 되면 들어와서 그때부터 밤 12시까지는 아주 자지러져 얼마나 애정 행각을 해댔는지 솔로 서러워서 어디 살겠니? 확실해? 신혼부부? 뭐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겠어? 처음 이사 왔을 때 여자가 인사도 왔었어 와 진짜 어리더라 한 20대 초중반?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그래? 아니 왜 왜 그러는데 아니야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며칠 후 여보 나 오늘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어 그래 나도 오늘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려고 어 그래? 잘됐네 재밌게 놀다 와 다음 날 어제 친구랑은 잘 놀았어? 어 당신은? 응? 뭐가? 아니 집에 잘 들어왔냐고 에이 나야 잘 들어왔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? 어디 안 좋아? 병원 가봐야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 근데 말이야 여보 어제 친구 만나서 들어보니까 친구가 참 불쌍하더라 응? 왜? 걔 남편이 바람이 났다나 봐 근데 걘 그거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보던데 내가 뭐라고 조언해줘야 할까? 바람을 피워? 어휴 진짜 남자 망신 다 시키네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라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워 어이가 없다 정말 그치? 그게 맞겠지? 그럼 근데 그 친구 내가 아는 친구야? 응? 아니 결혼식 때 안 와서 당신이 본 적 없는 친구야 에휴 안됐네 당신 친구면 당신만큼이나 좋은 사람일 텐데 절대 봐주지 말라 그래 응 그래야겠다 몇 시간 후 저기요 여기 사시는 분 맞으시죠? 네? 어... 네 우리 집이니까 제가 문을 열었죠? 근데 누구세요? 너... 넌 잘 걸렸다 어... 아니 어... 뭐하는 여잔데 갑자기 사람 머리채를 잡아요 당신 뭐야? 어머머... 아휴 헤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휴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딸 머리채를 잡고 있어 당장 이거 안 놔? 오호라 당신이 2년 엄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걸 아무렇지도 않게 탐을 내지 아무리 굶었어도 남의 거에 침 바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? 수치심도 없어? 아휴 아 이거 놓고 얘기해 놓고 얘기하라고 그래 놨다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이제? 새파랗게 어린 년이 왜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지 유부남? 그게 무슨 소리야 헤라야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더니 설마 유부남이었어? 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만나다 보니까 아 저 아무튼 아 근데 당신은 뭔데?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? 그런 빠가사리 같은 머리로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셨을까? 이 상황이 됐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? 설마 그래 설마가 정답이다 회계사 양성태 그 인간이 내 남편이라고 너 이리 와 못돼 먹은 년 같으니라고 남의 가정을 파탔네? 잠깐만 남편이 누구라고요? 양성태요 양성태 회계사무소의 양성태 혹시 이 남자? 당신이 왜 내 남편 사진을 갖고 있죠? 엄마가 어떻게 그 사람 사진을 갖고 있어? 뭐? 야 이 년아 이 남자는 엄마 애인인데 무슨 소리야? 이 남자친구라니? 아니 무슨 소리야 내 남자친군데 난 6개월이나 만났어 난 1년이 넘었거든 2년이가 아주 밖에서 어찌거리만 하고 다녔네 아 엄마 왜 내 머리채를 아니 저 여자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찮은데 아 아빠 머리채 좀 놔 너나 놔 어디서 지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어 아 늙어서 주책맞게 뭐하는 짓이야 엄마랑 몇 살 차이인지 알기나 해? 나이 차이는 너랑 더 많이 나거든 내가 18에 너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남자한테 눈독을 들여 아 그 남자는 내 남자라고 그리고 연상이랑 연아랑 같아? 이건 엄마라도 절대 양보 못해 그래 이년아 어디 해보자 해봐 아 머리채 좀 놓으라고 너나 놔 아 웃겨 너네 지금 뭐하니?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더해라 더해 야 니 엄마는 니 머리채 다 쥐어 뜯고 있는데 넌 뭐 손잡이 잡고 있냐? 너도 손에 감아서 잡아야지 옳지? 용서 못해 누가 할 소리? 그래 아주 개판이구나 잘한다 잘해 그날 밤 여보 저기 있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설명? 필요 없어 할 짓이 없어서 모녀랑 놀아나? 진짜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다 아니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알고 그런 게 아니면 더 소름이지 얼마나 개판으로 놀고 다녔으면 모녀가 쌍으로 걸리냐? 나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잘 생각 없으니까 이혼해 여보 이혼이라니 한 번 실수한 것 뿐인데 내가 다 정리할게 응? 필요 없다고 당신 그리고 그 모녀 둘 다 돈이나 준비해놔 위자료에 당신은 재산분할까지 톡톡히 치르게 될 테니까 아니 여보 여보! 그 후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 모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12억원 위자료 1억원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 후 새 삶을 시작했지만 제 전남편은 소문을 듣자 하니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모녀가 어찌나 미저리 같은지 사무실까지 찾아와 다 뒤집어 업고 둘 중 누군지 고르라느니 자기가 더 사랑한다느니 하도 질척거려서 제 전남편은 현재 시골로 도피해 농촌 일꾼으로 떠돌이 생활하며 지낸다더군요 거지같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던데 참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알고보니 남분꾼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루루 주장 날규 Vision 일이 렌 주장 원 ồi 렛 가는 bye Cro 보 연 빵